어느 날에는 무슨 병한다 이런 게 안 나와 신문 광고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게 당뇨병은 언제 합니까 암은 언제 합니까 뭐 이런 고혈압은 언제 하냐고 이렇게 왜냐 왜 그런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날만 오라고 참 병명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유전자 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이렇게 땅 때렸는데 여러분이 첫날부터 오신 거 보면 여러분 참 병명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얌체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상당한 얌체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저는 절대로 그런 병명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건강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건강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는 찾아올 때는 찾아오면 반드시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갔는데요 의과대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학은 치료학입니다 치료학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학문이에요 뭐 하는 학문이 아니야? 치유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질병의 치료와 질병의 치유가 달라요 치유는 모르겠다 왜 치유를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질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의과대학에서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게요? 유전자 의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의학은 최근에 시작한 최첨단 의학 분야입니다 지금 모든 현대의학의 분야는 결국 유전자 의학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예요 자 그럼 유전자라는 게 뭐냐? 왜 유전자를 모르면 질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고 치유할 수는 없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의학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때까지 병원에 댕기면서 한 것은 결국은 치료였구나 그러니 치유가 되지를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모르면 치유가 없습니다 유전자를 알면 그제서야 아 이제는 내 병도 치유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모르면 건강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알면 그때 이제 건강이 보이죠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좀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알고 보면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뇌는 뇌세포, 간은 간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폐세포, 콩팥세포 이래서 세포의 종류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약 274종류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4종류 그런데 그 세포들이 각각 세포들이 하는 일이 종식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냐 하면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마치 컴퓨터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신품이고 좋아도 뭐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작동 못합니까? 프로그램에 문제 있으면 작동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즉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세포는 올바른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곧 무엇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질병은 알고 보면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러니까 뭐를 고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를 고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고 그 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그 불편한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사도 어떤 병이 생기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 암 이것을 완전히 치료한다 완전히 치유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매월 제가 있는 대로 환자들이 옵니다 환자들이 한 매월입니다 60명 내지 1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9일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이런 강의도 듣고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그런 합숙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참석하는 분들이 다 60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40대가 주축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더 재미가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주로 40대 때고 거의 대부분이 암환자입니다 그 암도 그냥 1기, 2기가 아니라 주로 말기 암환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정말 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암하고 유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기 위해서는 뭐의 변질이 있어야 됩니까? 유전자의 변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러니까 암환자가 있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걸 보면 암이 무엇인 줄을 몰랐던 거죠 왜? 암은 뭐가 변한 세포인데 유전자가 변한 세포인데 암환자는 낳아놓고 유전자는 안 변하는데 이랬으니 유전자도 몰랐고 뭐도 몰랐던 거예요 암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 확실한 치유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치유라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하! 암이 생기는 걸 보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 보면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의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자, 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특히 암은 유전자 변질이 아주 심한 질병이 암이죠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 이게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구나 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뭘 깨닫는 겁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던 사실 뭘 깨달아요? 생각만 조금 더 해보세요 쉬운 얘기인데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걸 보면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뭐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이 된다면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의 선입견이 무너져야 돼요 그거 뭐예요? 그거 뻔한 뻔자인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것이라면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변질이 심해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세포라는 세포는 정상세포 속의 정상유전자가 비정상유전자로 변질된 것이고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유전자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야,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게 쉬울까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네? 자, 손들어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만 손드세요 여러분이 맞는다고 해도 그게 알기 때문에 맞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 느낌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것이 더 쉽다 손들어 보세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 막상막하네요, 그렇죠? 막상막합니다 여러분 혹시 칠판이 없습니까? 칠판 칠판 좀 동원해 주세요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길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길이겠습니까? 아, 그거 비정상이에요 네 자,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정상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정상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네, 정상으로 가는 게 확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놀랍게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그런데 담배를 적당히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립니다 그렇죠? 네 담배를 피워도 어떻게 피워야 됩니까? 헌신적으로 피워야 됩니다 네 쭈그러워하고 피워야 돼요 보통 열심히 안 피워서는 폐암 걸리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뭐 담배만 가지고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죠 아무리 담배를 열심히 피워도 하루에 세각씩, 네각씩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 있어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짓을 해도 세포는 비정상으로 바뀌지를 뭐요? 안을라고 세포들은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억지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왜? 변질될 수밖에 뭐요? 없도록 그 사람이 정상세포의 압력을 엄청 가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요? 암세포라도 되자 이래서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들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암세포 주제가는 뭐게? 암세포 주제가는 가고파입니다 가고파 어디로 가고파? 정상으로 가고파 그래서 암세포는 항상 그 옛날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로 가고 맨날 그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상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안 했대요 뭐만 없애주면 돼요 그 헌신적으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압력을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해 주면 돼요 그걸 제거해 주면 정상세포는 어? 어? 담배가 안 들어온다 이제? 어? 어? 술도 안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정상세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뭐예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해서 이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아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환자들한테 암 걸리기 위하여 하신 그 헌신적인 노력에 10분의 1만 돌아오는 노력을 하시면 금방 나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내지 15년간 그 암이 서서히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을 자라야만 진단이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암이 낫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뭐예요? 10년, 15년 걸려서 진단받은 암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린다 그것은 유전자는 금방 뭐예요? 여건만 갖춰지면 다시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휙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왜 박수를 치죠?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박수치는 것도 저는 뭐 박수를 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박수를 치시는 것도 이게 다 유전자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하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유전자가 변질될 때마다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자연치유 자연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자연치유를 시키는 유전자가 또 있어가지고 아 가능하면 암세포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도중에서 다시 회복시켜 버리고 도중에서 다시 회복시켜 버리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결국은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암세포가 되어버리면 이 암세포라는 것은 암세포들 자체가 이제 빨리 증식을 해서 덩어리가 되고 점점 커지면 이게 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분 그 생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은 간단히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해 왔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좀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 나왔다 아 암 환자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 운이 나빠서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나는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올시다요 그게 그게 아닌 거라 누구든지 몸 안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인다는 것은 그 암의 무슨 치료입니까? 자연치료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어떤 병이 생기고 있으면서 자연치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안 들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병에 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 하루 중에 혈압 올라가는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금방 뭐예요? 금방 정상화되버립니다 혈당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나 조금 있으면 정상화돼요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가끔씩 가끔씩 걸려요 특히 뭐 하고 나면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렇죠 우울증 걸려요 갓 죽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이렇게 우리는 비정상으로 항상 갑니다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자연치유가 돼요 동맥 경화도 맨날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산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채식을 해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그게 생산돼서 혈관에 쌓입니다 그럼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동맥 경화죠 누구든지 동맥 경화가 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콜레스테롤을 쌓인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물질을 간세포가 생산합니다 그 간세포에 보면 그 물질을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물질을 HDL이라는 물질인데 그 HDL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치유 자연치유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입력돼 있다?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도 치유할 수 있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유전자들만 잘 작동되면 우리가 모든 질병에 걸려도 맨날 뭐 돼버려요? 자연 치유되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해냈어요 옛날에 몰랐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다 알코올은 독입니다 알코올은 면역세포도 죽이고 뇌세포도 죽이고 간세포도 죽이는 독소죠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간세포 안에 무슨 유전자가 예비되어 있냐면 술 해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조금 뒤로 가운데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절로 가야 돼요 저쪽 구석으로 이쪽이 전혀 안 보이니까 됐습니다 술 해동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온갖 유전자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했다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참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혈관이고 혈관 이 혈관 안에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 혈관 벽 세포 이건 혈관 외부 이 혈관 외부에 병균이 침투했어요 병균이 병균이 침투하면 이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빨간 것들은 적혈구죠 백혈구들이 이렇게 삐져나가요 나가면은 이것들이 백혈구들인데 이게 다 백혈구들인데 각각 다른 종류죠 이 백혈구를 T세포라고 합니다 혹은 T임파고라 합니다 이 T세포가 다 다른 백혈구들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B세포라고 합니다 A, B, C, D 할 때 B세포 이 B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이 B세포로 하여금 이런 항체를 생산하게 합니다 여러분 B형 간염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뭐만 생산되면 돼요? 항체만 생산되면은 B형 간염 깨끗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으로는 못났죠 그런데 B형 간염에 걸렸는데 항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간염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항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뭐하냐면은 이 병균에 가서 딱 올라붙습니다 일단 올라붙으면 이런 백혈구가 가서 쭉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병균이 언제 어디에 침투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없지만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치유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래서 우리는 병이 들어도 병드는 줄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 몸,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자연치유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잘 작동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암 걸리면서 살아도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게 자연치유되어버리면서 산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항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B형 간염을 앓고 그 다음은 올해 한 20년, 30년 앓고 계셨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B세포가 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작동하지 않고 있던 뭐가 유전자가 다시 재작동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B형 간염은 나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과연 그 유전자가 작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안 쳐요 이것도 여러분 유전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면 뭐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유전자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우리 의사들이 최근에 와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꼭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꼭 같은 건강을 누리느냐 그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자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란성 쌍둥이 아시겠어요? 꼭 같은 모든 것 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어요 그렇죠? 얼굴도 꼭 같은데 얘는 우울증이 흘렸어요 얘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박수를 안 쳐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잘 웃고 박수도 잘 치고 반응이 빨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될 수가 다시 정상세포로 올 수 있고 또 사실상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보다 더 뭐예요? 쉽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박수를 쳤다 할 말입니다 박수를 친 것은 기뻐서 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말을 듣기 전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뭐예요? 기뻐진 거예요 기뻐졌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생산된 겁니다 내 속에서 그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된 거예요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만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그 결과 박수라는 것이 나와 그 결과 웃음이라는 것도 나오고 자 그러면 말을 들으면 엔돌핀이 생산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들어도 엔돌핀이 생산됩니까? 이 병신아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다 유전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돌핀은 어떻게 생산됩니까? 엔돌핀은 뇌세포로부터 생산되는데 그 뇌세포 속을 열어보면 엔돌핀을 생산해내주는 뭐가 입력이 돼 있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딱 알았을 때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탁 작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그 결과 깊어지고 그 결과 박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 둘이는 아마 얘는 박수 안 칠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꼭 같은데 착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의학계에서는 유전자가 같으면 다 같은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전자는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작동하지 않고 있던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장에 기계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첫째 그 기계에 구조적인 고장이 생겼을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전혀 고장이 없는데 기계가 안 돌아간다면 그래서 생산품이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문제예요? 아무리 구조를 살펴봐도 기계 구조는 완벽해 그런데 기계가 안 돌아가 작동을 안 해 뭐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안 돌아서 그렇지 전기가 안 돌아서 그렇지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공장의 기계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뭐가 필요해요? 돌아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그냥 준비 상태에 놔두고 특정 프로그램을 키려면 뭐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지 클릭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의 숫자 즉 유전자의 숫자는 약 2만 4천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2만 4천 가지가 됩니다 그 2만 4천 가지가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작동을 한꺼번에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작동이 완전히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작동을 안 하니까 죽지 세포가 작동을 해야 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죽습니까? 굶으면 죽지 왜 굶으면 죽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 작동에도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음식도 꼭 같이 먹어 엄마가 꼭 같은 음식 해주는 거 꼭 같이 먹고 옷도 꼭 같이 입고 꼭 같은 가정 안에서 꼭 같은 엄마 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얘는 엔돌핀이 안 나올까? 여러분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구나 아 그런데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다시 낳을 수가 있구나 아 병이 생기는 것보다 뭐예요? 낳는 것이 더 쉽구나 아 기쁘다 알았다 그렇죠? 이 알았다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엔돌핀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알면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모르면 힘이 없습니다 네? 모르겠네요 안다는 것이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아 그게 그렇습니까?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만 나요 안 나요? 반만 납니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막 우리 몸에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왕성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안다는 것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뭘 몰라 그렇죠? 얘는 뭘 몰라 얘는 뭘 모를까요? 중요한 걸 몰라요 중요한 걸 몰라요 얘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면요 꼭 같은 가정에서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환경 안에서 사는데 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요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다 우리 쌍둥이 둘 한꺼번에 기르시느라고 뭐예요? 너무너무 애쓰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둘을 공평하게 뭐예요? 사랑한다 얘는 뭘 몰라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이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야? 사랑하는 것이야 박수 여러분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전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다 저는 방금 강원도에서 9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강의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뭐 바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밤 10시까지는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졸업식하고 끝나고 바로 졸업식 끝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오니까 또 7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침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동창생들을 만나보면 저보다 훨씬 늙었어 그리고 뭐 암도 많고 중풍도 걸렸고 뭐 당뇨도 걸렸고 뭐 전부 빌빌해 왕년에는 제가 제일 빌빌했는데 아시겠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켤 수 있는 뭐예요? 중요한 것을 알고 아는 것이 힘이 돼서 제 유전자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동창 건강했던 동창보다는 지금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나와서 매일매일 나와서 몰랐던 걸 뭐예요? 아 이러면 꺼졌던 그동안에 한 30년, 40년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활짝 켜지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확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은 엔돌핀이 뭐예요? 많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전체로 잘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소녀시대, 여고생 시절에는 바닷가만 가도 봐도 가슴이 뭐예요? 두근 벌렁거리고 봄에 꽃만 펴도 이제는 뭐예요? 봄이 언제 가버렸네? 여러분 왜 사람이 늙는 줄 아십니까? 봄이 왔다는 것도 몰라 알아야 될 것을 뭐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몰라도 될 것만 티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짓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러고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 유전자의 구조를 배워보면 유전자도 DNA,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에 불과합니다 그 화학물질이 켜졌다가 어떻게 해요? 꺼졌다가 하는데 켜졌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에너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꺼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전자에도 에너지가 공급됐다가 꺼졌다가 하면 유전자에도 뭔가 있을 거겠죠 이 방도 이렇게 여기 우리 형광등이 있습니다 저 형광등이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저 형광등이 켜진 것은 전기를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형광등을 켜고 끄고 하는 켜졌다 꺼졌다 하면 첫째, 아, 전기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는 것은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유전자도 켜졌다 꺼졌다 하는구나 그러면 혹시나 스위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전자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누르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 스위치를 꺼기 위해서 왔던 물질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켜져 이런 놀라운 사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 꺼져버린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더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에너지를 덜 받고 있다라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차원에서 흔히 그건 좀 어려운 말이고 우울종보다 더 쉬운 말 애정결핍 그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인데 그렇죠? 자기는 애정결핍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사랑하지만은 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애정결핍입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애정결핍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엄마가 주는 사랑을 엄마는 사랑을 주어도 나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뭐예요? 결정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생각과 얘의 생각이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물질적인 존재만은 뭐예요? 아니라 무슨 적 존재다? 유형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유전자의학이 첨단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결론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 T세포 속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암환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켜지고 또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가지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면 평생 암환자가 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환자가 된 것도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암환자들 다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이 암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심각한 마음 고생을 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암환자 프로야에 있는 암환자들 다